이번 장에서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금지명령을 하는 법원 절차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법원에서 당신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두 가지 법원 양식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려면 ch-100-info 양식서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금지명령이 제게 도움이 될까요?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면 ch-120-info 양식서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금지명령에 어떻게 응답합니까?를 보십시오. 제 5장에서 어디에서 비디오에 나온 양식서를 받고 작성하는 데 도움받을지를 알려드립니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 사건은 복잡한 규정이 있으며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양측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나 셀프헬브센터에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상의하십시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접근금지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TRO라고 하는 임시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법원 심리를 하지 않고 매우 신속하며 대부분 제한 대상인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TRO를 내리면 법원은 25일 이내에 심리를 하고 TRO는 그 심리 날짜로 끝납니다. 제한 대상인이 법원 심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판사님은 영구적인 접근금지명령이라고 하는 심리 후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가끔 영구적이라고도 하지만 심리 후 접근금지명령은 갱신하지 않는 한 3년 이하까지 유효합니다. 둘 중 한 가지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하려면 사법위원회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CH-100 양식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금지명령 요청 CH-109 양식 법원심리통지서 CLETS-001 양식 CLETS 비밀정보 CM-010 양식 민사사건 걷장 TRO를 요청하려면 임시접근금지명령인 CH-110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또한 접근금지명령에 대한 당신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증시 처벌될 것임을 알고 증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제한 대상인이 사는 카운티 혹은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의 고등법원에서 서기에게 작성한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양식을 접수하는 법원 비용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인이 폭행했거나 폭행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스토킹이나 다른 식으로 행동하여 당신이 합당하게 폭력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한다고 CH-100 양식에 나오면 접수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하고 접수비를 낼 형편이 안 되면 법원 접수비 면제서 FW-001을 작성하십시오. 서류를 작성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법원은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 사건을 개시합니다. 임시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하면 판사님이 다음 법원 날짜까지 TRO를 내릴지 여부를 판결합니다. 당신의 양식에 다음 사항이 나와야 판사님이 TRO를 내리게 됩니다. 1. 제한 대상인이 당신을 괴롭혔다는 합당한 증거와 2. TRO가 나오지 않으면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판사님이 TRO를 내리거나 안 내리더라도 법원은 영구적인 접근금지명령을 결정하게 될 심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법원 심리통지서 CH-109의 심리 날짜, 시간, 장소를 적습니다. 당신이 법원에 다시 오셔야 할 수도 있으며 그러면 석이는 본 양식과 접수하신 다른 서류들에 서류 도장이 찍힌 사본을 돌려드립니다. 석이가 돌려주는 양식에 다음에 할 일에 대한 지시문이 나옵니다. 법원이 TRO를 내려주면 명령에 관한 정보는 법 집행기관 컴퓨터에 기입되어 경찰이 주 전체적으로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석이가 돌려주는 CH-110 양식은 법원이 정보를 경찰에 제출할 것인지 혹은 당신이 경찰에 TRO를 가져다줘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법원이 심리 날짜를 정한 후 P 부호인은 사건과 관련 없는 성인을 시켜서 CH-100과 CH-110에 나온 모든 양식이 제한 대상인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합니다. 송달이라고 하며 제한 대상인에게 심리와 임시접근금지명령을 알리게 됩니다. 송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CH-109 양식에 법원이 명령한 기간 내에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심리에서 판사님이 영구적 접근금지명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양식을 송달하고 이것이 제대로 갔는지 증명하려면 무엇이 직접적 소환장 송달의 증명서입니까인 CH-200-info 양식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법원에서 당신에 대해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했다면 받아보는 서류를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서류를 못 읽으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임시접근금지명령 CH-110을 받았다면 명령의 조건을 전부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되고 수감되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원 심리통지서 CH-109는 언제 어디에서 판사님이 증거를 고려하여 당신에게 영구적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접근금지명령 CH-100 양식은 어떻게 당신이 피의 보호인을 괴롭혔는지와 어떠한 영구접근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심리 이전의 서면상으로나 심리에서 직접 하시던가 아니면 두 가지 모드로 영구적 접근금지명령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서면상 응답하더라도 심리에 참석하는 것이 최선이며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판사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법원은 당신의 관점에 대한 정보는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영구적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서면으로 응답하려면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접근금지명령 CH-120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본 양식에서 판사님이 영구적인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데 합의하거나 반대하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또한 당신이 피의 보호인을 괴롭힌 것을 부인하거나 행동을 해명하게 됩니다. 서면으로 응답하려면 당신은 올바른 법적 방법으로 CH-120 양식을 다른 어른이 피 보호자에게 편지로 보내던가 배달하게 하십시오. CH-120 양식을 편지로 보내던가 배달해 주는 사람은 직접적 소환장 우편 송달 증명서 CH-250 양식이나 직접적 소환장 증명서 CH-200 양식이나 기타 법적 송달 증명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심리 이전에 법원에서 CH-120 양식과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법원 접수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폭력을 행하거나 위협을 주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폭력이 두려워질 만한 기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여서 피 보호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한다고 말하는 경우라면 당신은 접수비를 안 냅니다. 다른 이유로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하였고 접수비를 못 내시면 법원 접수비 면제 FW-001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피 보호인이 당신을 괴롭히면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이번 장에서 앞서 나왔던 양식을 작성하고 절차를 따르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CH-120 양식에 나온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주의 깊게 심리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 법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관점을 돕는 사실과 다른 편 사람을 돕는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판사님이 고려하길 바라는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심리에서 말할 내용을 계획하십시오. 준비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접근금지 명령을 설명하는 CH-100-INFO 양식, CH-120-INFO 양식, 기타 자료를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변호사나 셀프헬프 센터에 상의하십시오. 편지, 이메일, 사진, 경찰 보고서, 의료기록 등 주장된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모으십시오. 증인과 이야기하십시오. 증인이 자발적으로 오는 게 확실하지 않은 이상 증언하길 바라는 분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증거를 심리에 가져오십시오. 법원 날짜 이전에 법원에 가서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 심리를 참관하여 어떤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제한 대상이니 둘 다 법원 심리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안 가게 되면 판사님은 당신의 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말하고 이해하는데 완전히 편안하지 않으시면 번역을 해드릴 성인을 데려오십시오. 당신의 사건을 제시할 단 한 번의 기회이며 말하는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시고 증거를 제시하시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법원은 통역을 거의 제공해드리지 않게 됩니다. 법원에서 증거 제시는 어렵습니다. 제 5장에서 당신을 준비하고 증거를 제시할 자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에서 판사님은 제대로 제시된 증거를 고려할 것입니다. 판사님은 질문을 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증거는 판사님이 고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증인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증언을 하게 되며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심리에서 제대로 제시된 증거를 고려한 후에 판사님이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법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는 행위를 제한 대상인이 저질렀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판사님이 영구적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영구적 접근 금지 명령의 요건인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에서 필요한 증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한 요건이 증거로 충족되지 않는 한 TRO를 받은 사람은 영구적 접근 금지 명령을 받지 않게 됩니다. 판사님이 영구적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심리 후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접근 금지 명령 CH-130 양식에 서명하십니다. CH-130 양식에서 제한 대상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접근 금지 명령의 유효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접근 금지 명령은 다음 사항을 금지합니다. 피 보호인을 스토킹, 협박, 공격, 치안 방해하는 일, 어떤 식으로든 피 보호인에게 연락하는 것, 피 보호인에게 접근하거나 자주 가는 장소에 가는 것. 그러나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제한 대상인의 집, 직장, 학교에서 떨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또한 접근 금지 명령으로 제한 대상인이 화학이나 탄약을 소지하지 못하게 금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접근 금지 명령으로 다른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은 사건을 승소한 사람이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비용과 변호사비를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이 영구적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CH-130 양식에 의하여 사람이 제한 대상인에게 명령을 송달해야만 하고 피 보호인은 지방경찰서에 접근 금지 명령서와 송달증서 사본을 가져다 주어야만 합니다. 피 보호인은 접근 금지 명령서와 송달증서 사본을 항상 보관해야 합니다. 제한 대상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접근 금지 명령의 모든 조건을 준수합니다. 2. 접근 금지 명령서를 송달받고 24시간 이내로 소유 혹은 소지하고 있는 총기는 전부 면허 있는 총기상에게 매매하거나 경찰에 반납해야 합니다. 3. 명령서를 송달받고 48시간 이내로 총기를 매매했거나 반납했다는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접근 금지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나 탄약을 소유 혹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4. 제한 대상인이 임시 혹은 영구적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 피 보호인은 경찰에 전화하여 접근 금지 명령과 송달증서 사본을 경찰에 주어야 합니다. 2.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되고 수감되고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서류를 작성, 접수, 송달하고 법원 심리를 준비하여 가고 접근 금지 명령을 준수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 접수비, 변호사비, 결근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비디오의 다음 장에서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분쟁을 더 신속하게, 더 쉽게, 더 저렴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줄 중재 조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